안녕하세요. 공중의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동탄에 있는 배달극장이라는 상가 분양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중심으로 이 코너에 배달극장이라는 건물이 들어섭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짜리의 건물이고요. 총 30포질 분양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대출이 60%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10.5% 확정되어 있고요. 5년간 임대차를 갖다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배달극장에 또 다른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로비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배달을 갖다 기다리면서 여기서 이제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그런 로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배달을 갖다 선점해가지고 입점을 시키기 때문에 수익률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걱정 안 하시고 투자하셔도 좋고요. 실 투자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배달극장 이 건물, 이 건물에서 이제 입점해가지고 영업을 갖다 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방문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전기약 발행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